쌍둥이 스티커 쌍둥이 스티커 잘가요, 잘가요, 잘가요 이스! 이스! 블루단! 비어 비엘리입니다! 이스! 이스! 블루단! 나가신다! 얏호! 으악! 아이고! 퍼플! 너 혼자 계속 풀리잖아! 그림 좀 봐! 바로 쟨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! 블루단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퍼플,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? 딱 한 번만 봐주라! 내일 선발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! 응? 응? 으응! 흐흐흫 흐흐흫 아휴 에휴, 못했다 그린! 응? 한 번만!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주라! 응? 제발 한 번만! 제발 제발 제발! 흐흐흫 아휴,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흐흐흫 흐흐흫 응 왜냐?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응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밌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? 응 으흐흫 됐어!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이렇게 으흐흫 으아 으아악 다시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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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흠 흠 흠 흠 응? 응 흠 흠 응 응? 이게 뭐야? 스티커네? 응 으아악 쌍둥이 스티커?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?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흠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응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이 대표 응원 팀으로 뽑히겠지 하하하하 흠 흠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흠 흠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주운 물건은 꼭 주운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응?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흠 진짜 그런 법이 있나? 엥?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? 인간 세상의 마법이 어딨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리석은 퍼플공주 내 미끼를 덥썩 물다니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처를 빼앗을 수 있겠어 흠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 다니는 가시해마 딱이구나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처를 빼앗아 오너라 흠 흠 흠 아 저기다 자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어 어 어 잠깐만 빨강이었나? 아닌가 흠 흠 흠 흠 흠 안녕, 그린 흠 흠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? 흠 아,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흠 한 번만 제발 흠 한 번만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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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흠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흠 흠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흠 흠 으음 으음 어 발표하다 말고 자는 거야? 흠 그린 어디 아파? 응 너 수업시간이 좋은 거 처음 봤어 아휴 엉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 보는 중이야 으악 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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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그린 왜 그래 어? 아아, 아아... 으이! 뭐? 어? 퍼플, 공 좀 던져줄래? 하아, 좋아! 간 봐! 쫘아앗! 으흐!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,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!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거 같아. 혹시 블랙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? 하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았잖아. 어? 어? 퍼플? 아, 크린! 조용히 찾아보자. 위쪽이야! 크린! 저 블룸의 특징을 알려줘! 버블 타임 스타! 버블 버블 스타! 체인지! 으악! 내 몸을 움직이는 게 퍼플이었어? 퍼플은 왜 변신 안 해? 내 마음대로 안 돼!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! 으악! 진짜 블룸이 똑같이 움직이네? 역시 똑똑하다니까! 어? 그게 아니라고! 멈춰! 으악! 으응? 너 뭐해? 우리 같이... 에잇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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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! 으악! 일단 멈춰봐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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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! 쌍둥이처럼! 쌍둥이! 아! 쌍둥이 스티커! 어쩌지! 나 때문이야! 우산! 그린의 캐쳐를 도착해야 해! 으악! 으악! 버블버블! 버블벨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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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캐쳐! 그린! 받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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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플!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! 에잇! 으악! 버블버블! 다이아! 제이치! 으악!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! 블롭이 일어났다고! 빨리! 다이아! 제이치!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! 으악! 다이아! 아니! 한 손씩! 한 손씩! 차례로 교차해! 응! 응! 버블버블! 다이아! 제이치! 다이아! 그린! 변신! 완료! 그린! 가시에마 블롭이야!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! 잘 들어! 하나에 네 마법 포즈! 둘에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! 응! 해볼게! 으악! 으악! 하나! 버블! 스파트! 둘! 지금이야! 으악! 이번엔 빠르게 클림버블로 해줘! 응! 둘! 하나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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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! 버블! 지금이야! 블롭!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! 레인보우! 그린 버블! 으악! 얘들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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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세상에!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!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? 체육관에 있다고 늦어서 그만! 으악! 미안! 이게 다 나 때문이야! 정말 미안해! 아휴... 으악! 으악! 그... 그보다...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?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블롭이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!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줬다는 거야?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? 어? 음... 버플!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! 아, 맞다! 연습 못 했는데... 흠...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... 아니야! 핑크스타! 이거 없애줘! 으압! 흥!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!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보해 보겠어! 좋은 자세야!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! 으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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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잼이야! 으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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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시작이군! 으압! 그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! 으압!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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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플! 연습 시작할까? 으압! 처음부터 해보자! 으압! 좋지! 천천히 따라해봐!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!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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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옳지! 그런데! 제대! 블루타 대표 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? 나도!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! 으압! 가은미!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빨간의 봐?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! 하하하하하하하하 흑하ro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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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의 며칠